쌈밥을 하면 오케이, 내가 우렁 된장을 만들게. 우렁이는 어딨어? 우렁 비슷한 애들 있잖아. 저기 사카 쪽으로 지금 딸 수 있나? 따서 다져서 청양고추 넣고 살살살해서 내가 지질 테니까. 그래서 점심은 그거 쌈밥 먹고 괜찮네. 이거 쌈 이만큼 해. 아저씨, 개구리가 나올 정도로. 이만큼은, 알았지? 이거 쌈밥은 좋은데 쌈밥에 국물을 있어야 돼, 국물. 콩나물 국 갈게, 그냥. 콩나물 국 갈게. 콩나물 국 갈게. 그럼 끝. 됐어. 그러면 우렁만 우리는 캐면 돼. 비슷하네. 통발. 통발에 잡히지를 않으니까 던지는 거에도 자신이 없어서. 오이 차아앙. 오이 차아앙. 오이 차아앙. 오이 차아앙. 으아! 으아! 자, 좀 많이 좀 잡혀라. 이야! 이야! 으아! 잡혀주세요. 아니 근데 이거 아이씨 내가 이거 어떻게... 불을 난 못 피는데 이거. 일단 음... 아... 호준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. 호준이가 있어줘야지. 아,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밥을... 밥을 빨리 해 놔야겠다, 내가.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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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지? 뜨거... 뜨거워서! 뜨거워서... 너무 뜨거워... 자, 이제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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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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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쌈 따올게, 쌈. 그래. 쌈 따올게, 쌈 좀. 쌈을 따서 좀 씻어놔야겠다. 아이고. 안 되는 거지? 잘. 응. 다시 해? 응? 그 정도야?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, 고치게 해. 잘못됐어? 기초 설계가 엉망이잖아. 알았어? qué 개 안 됐어? 매일... 정말 땅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는 것 같아. 나는 참 돼지의 아들로 태어난 나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. 아이고, 좋네. 자기, 숯갓 먹어, 숯갓. 뭐, 뭐, 풀 종류는 다 좋아해. 아, 차가 숯갓을 참 안 먹는구나. 내가 숯갓을 안 먹거든. 야, 숯갓을 먹어. 숯갓을 따야지, 그럼. 야, 호준이가 왜 여기 이렇게 앉았는지 이게 제일 편한 자세야. 이 공간에서 이 자세가 제일 편해. 제일 일하기 좋고. 얹으면 돼? 어, 그냥 올리면 돼. 그렇죠,Go ologic 줄대원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우 오우 예 이런 거? 이게 사깔 쪽에인 거지? 맞지? 어이구! 이야... 오오! 오예... 이야, 너무 거북손 천지네. 우와! 어이구! 물리면 물이 찡 나오네, 얘네가. 쌀밥은 해먹을 수 있겠는데? 몇 끼를 또 쌈밥만 먹는 거 아니야? 밥이 좀 질긴 질다. 어이구! 응! 좋아! 잠깐만! 왔어! 어, 밥 다 됐어? 밥 됐지? 이야, 어디 볼까? 쿠쿠손이 없는 자리를. 오, 잘 된 거 같은데? 잘 됐어. 괜찮지 않아? 응! 괜찮지? 오, 잘 됐네. 음... 고춧가루 김치뿐만 먹으면 딱 좋아 김치뿐만 먹으면 딱 좋아 이거 어? 유 선수 이거 피워줘야지 불 이렇게 멀리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되게 이쁘지 않아요? 이런 양철도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 한번 해볼까 아! 풍로가 여기 있네 아 아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작동이 그게 뭐예요? 풍로 풍로라고 이게 그 불 피울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에 있는 바람개비가 돌아서 공기가 나와서 불어주는 거거든 부채 역할을 하는 거거든 와 와 야 근데 이게 끊어졌네 고무줄이 고무줄이 있어야 되는데 고무줄이 없네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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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깼어? 이렇게 했어?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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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짐바브의 강렬장 짐바브의 서부식 강렬장 당연하지 당황했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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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이거 신성은 하다 정말 천천히 드세요, 천천히 드세요 진짜요? 우리 쌈밥은 처음인가? 응, 쌈밥 처음이지 우리 응 지금 뭐 주로 쌈만 했지 어, 말려 쌈을 먹진 않았지 아유 아이고 아우, 효큰하다 여기에 적어놨어, 김치를? 아니야, 이 김치를 넣었어 이게 좀 더 익은 거야? 응, 되게 현안하다 그거 잘 익었어, 먹어봐 한번 음 그치? 나도 맛있어 어우 진짜 찌개하면 맛있겠다 응 진짜 두부김치에 먹으면 맛있겠다 응 응 야, 허준이 오면 두부 만들게 응? 두부 두부 만들자고? 어, 두부 만들라고 음, 좋지 응 뭐 허준이만 있으면 어, 불펴서 하면 뭐 되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김치, 두부 김치 어, 두부 김치도 해먹고 된장찌에도 두부 좀 넣어먹고 음 음 음